여기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이들은 모두 얼라인 파트너스 주주 제안에 전량을 위임했다. 공개된 내용이 아니고 회사만 아는 내용입니다. 아~~ sm에서 흘렸구나. 외국계에서 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M&A 자문 많이 하셨고 KKR이야 뭐 원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권 바이아웃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여기서 바이아웃이라는 기업을 사서 기업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그쪽 일을 많이 하셨고 예전에 오비맥주 그쪽 딜도 하셨다고 제가 KKR 들어갔을 때 이제 오비맥주를 인수하고 한 2년쯤 지났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비맥주 2위 회사였고 KKR 인수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5%까지 올라가서 1위 회사가 됐거든요.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운영이랑 매각하는 것까지 이제 관여했었고 KKR 그때 AB인베브한테? KKR 맞습니다. 다시 매각했고요. KKR 원래 AB인베브한테 사서 다시 기업가치를 높여서 AB인베브에게 판? KKR 맞습니다. 그게 인베브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자금 사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무래도 비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오비맥주 매각을 한 거고 매각 이후에 5년 동안 되게 잘 됐잖아요. 그 AB인베브가 참고로 엄청나게 큰 글로벌 전세계에서 제일 큰 1등 맥주가 삽니다. KKR 버드와이저 아시죠? KKR 버드와이저? KKR 또 뭐 있더라? KKR 뭐 스텔라 KKR 호갓 KKR 아 갑자기 또 한잔하고 싶은데 KKR 맞아요. KKR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셨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KKR 그런 글로벌 바이어 펀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주식에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볼 때 과연 대한민국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KKR 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KKR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일단은 사실상 한국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롱펀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액티브한 롱펀드가 거의 없고 다 ETF나 인덱스 정도만 있지 아니면 롱쇼트 하는 사람들만 있지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주로서 우리는 결국에는 민주주의에서 왜 원래 국회의원을 통해서밖에 정치에 참여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주라는 거는 주주가 다 하나하나 경영에 관섭하면 회사가 일환하게 되니까 이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이사들은 되게 특이하게 주주를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 내가 돈을 맡겼는데 이 회사를 나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데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에 사실상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해외 다른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했잖아요. 고도성장 그게 이제 대부분 총수 하나의 리더위에서 쫙 달려가는 그런 경영이 많았고 특히 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왕적인 구조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제는 그게 슬슬 바뀔 수 있는 환경 정도가 마련됐다고 보면 될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이런 포인트들이 좀 변하면 어떤 그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CEO들의 제왕적 구조를 좀 깰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제도적인 제언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두 개만 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크게 두 개? 네. 저기 김규식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집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집증. 이사회 수탁자 의무. 그다음에 이제 집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고 증이 증거개시제도였던 것 같아요. 수탁자, 이사회 수탁자 의무랑 증거개시제도 두 개가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법으로 규제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뭐를 만들면 자꾸 이렇게 피하는 걸 계속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상법상의 이사들이 주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하면 소송하면 되잖아요. 다만 그 의무를 이번에 이제 개미보고 상법이 돼가지고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엄청난 획기적이긴 한데 소송하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증거를 갖다가 원고가 갖다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회사 안에 있는 정보를 일반 주주들이 회사 밖에서 그 증거를 모아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개시제도라는 걸 통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그런 모든 증거를 구비하게끔 하는 의무를 주고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사가. 이사들이. 그러면 이사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LG화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LG화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LG화학의 이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들은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으니까 LG화학에 손해난 건 없잖아요. 근데 주주들은 막 거의 수십조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수집증에서 수우랑 증이 있다고 그랬으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미국식으로 가면 어 내가 물적 분할할지 인적 분할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 리포트를 다 받아야 돼요. 어느 게 주주들을 위해서 제일 유리한지 그래서 이게 제일 유리해서 했다 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내 경영권 이런 거는 고려 요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그런 나중에 만약에 물적 분할했으면 주가 떨어졌으면 소송을 하면 내가 이거를 다 고려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문기관들의 리포트를 받았을 때 이게 최선이었다 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 의무를 회사가 지는 거고 네. 제시 안 하면 폐소하는 거.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선진화될 거라고 봅니다. 뭔가 하나하나 하나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자율적으로 풀어주되 네. 나중에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을 지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소송을 해서 당사자끼리 해소하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항상 거꾸로 가야죠. 사전 규제를 많이 만들고 네. 사후적으로는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더 어렵게 만들어놨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 집단소송 같은 경우도 사실상 6심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이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또 1, 2, 3심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기더라도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다 그 뭐라 해야 되나 배상을 회사에 귀속시켜 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소송이 자유로워져야 진짜 이사들이 네. 주주 무서운 줄 알고 일을 하죠. 지금은 그냥 이른바 대표이사 네. 오나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양반만 말 잘 들으면 네. 자기 자리를 또 지킬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어떤 투자 문화를 좀 우리도 많이 바꿔나가려고 개선시켜 나가려고 와이스트리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두 달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트레이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주총을 3월에 여는데 네. 주주명부패생 그 전년도 12월 말이야 그 사이 한 3개월 동안 사람들은 거의 다 막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정작 주총에 와줄 사람도 없고 네.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뭐 한국 사람들 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조차도 한국에서 그렇게 장기투자하는 펀드가 거의 없어요 에키바지 왜냐하면 그런 게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이상한 일이 내가 이러다가 옛날부터 난 배터리 사업의 전망을 보고 예를 들면 장기투자했는데 LG화학에 어느 날 갑자기 떼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때까지 뭐 그거 하여튼 저도 뭐 LG에 대해서 뭐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사례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런 아까 법적인 제도를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금. 미국처럼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좀 혜택을 준다든지 미국에 1년 이상 보유해야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뭔가 구조적으로 장기 보유를 권장하게끔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어 저기 뭐야 그 어차피 장기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오너쉽을 갖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럼 기업도 발전하고 주가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나오면 저도 이제 기자로서 꼭 해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보유에 좀 세제 혜택을 주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뭐 만드는지 알아요? ISA라든지 퇴직연금 상품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세액공제를 해주라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 거버넌스에는 개인 투자들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이 뭐 진짜 100만 원을 투자했건 1억을 투자했건 정말 소중한 한 표 한 표 한 표인데 우리가 그렇게 뭐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한 표 한 표 소중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주주들의 한 표 한 표도 소중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알리지 않으려고 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SM 같은 경우에 그래서 되게 좋은 저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은 게 그 주주분들께서 아까 저희 뭐 전자유인도 하니까 뭐 보면 뭐 두 표 뭐 네 표 이런데 참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뿌듯함을 느꼈대요. 저희가 그리고 계속 뭐 진행상 문자도 보내드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하면서 업데이트도 드리고 했더니 아 이게 주식이 정말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보고 기업의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여 나가야 투자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약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엑소 팬들에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그 돈 240억씩 나가는 거 빼가지고 다시 회사에 돌아오면 회사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티스트들 뮤비 찍을 때 조금 더 투자해 주고 그리고 직원들도 직원들 좀 챙겨줘야죠. 직원들도 좀 복지도 좀 좋게 해주고 이런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오겠어요. 우리 엑소든 뭐 에스파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수들 아 네. 네. 지금은 잘 만들죠.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스파 중에서는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윈터 엔터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 산업 자체에도? 맞습니다. 저희도 뭐 이거 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었고 원래는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산업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제가 한 거고요. SM의 미래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혹시? 뭐 이렇게 YG라든지 JYP 하이브 네.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 많은데 왜 또 그중에서 SM입니까? SM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모펀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치 대비 멀티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EB 멀티플이라는 거 많이 보는데 그 SM은 영업이익 대비 한 11배? 12배? 그러니까 EB 멀티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JYP는 한 23배? 네. 하이브는 막 60배 이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 이렇게 보면 쉽죠. 맞습니다. 시가총액에서 뭐 이런 자산 같은 것 좀 조정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거의 할인율이 되게 큰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자회사라든지 이런 건데 어 이제 개선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SM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의존도가 좀 그렇죠. 높은 편인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풀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엔터 산업에서는 근데 옛날 95년부터 쌓여있는 엄청난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 뭐 SES 보아 아직도 강타도 아직도 막 노래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기술과 결합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뭐 충분히 뭐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서도? 네. 그 굉장히 그러면 장기간 더 투자를 하시려고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잘 안 하고요. 네. 저희가 저희 전략이 이제 뭐냐면 사모펀드 방식으로 상장기업에 투자한다 해요. 저희 회사 펀드 전략이.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년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하여튼 최소 1년 이상. 거의 뭐 경영권을 산 사모펀드처럼 네. 그렇게 투자하겠다. 맞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M&A 때 사모펀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잠재력이 됐든 뭐 경영 투명성은 뭐 당연히 그 기반에 깔려있는 걸 텐데 네. 지금 이제 KKR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하신 입장에서 볼 때 네네. 좀 어떤 게 보이든가 SM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의 성장한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하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하이테크 막 무슨 뭐 바이오 이런 거여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사업펀드는. 근데 나한테 와닿고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할 점도 보이는 거죠. 눈에. 네. 사모펀드라는 결국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쭉 샀다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서 뭔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여지가 있고 실제 이번에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그 SM이 좀 특이한 점을 하여튼 그.. 저기에.. 하이브보다도 하여튼 음반을 더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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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론 이제 음반 판매량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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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이제 팬의 숫자를 좀 가늠해볼 수 있는 또 충성팬들? 네. 네. 돈을 쓸 수 있는 충성팬의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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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는 잠재력이 좀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하여튼 NCT 같은 가수들 보면 이제 사람 수가 되게 많거든요. 스물 몇 명이에요. 다 못 외우시죠, 이름? 아, 저 다 못 외웁니다. 이거 다 외우시는 분들이 여의도에는 일단 없는 것 같고 저 몇 명은 알아요, 몇 명은 아는데 단호 스물 몇 명으로 다 외우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좋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가끔가다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개개인의 이슈. 군대를 간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도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SM이 잘 만들어 놓은 전략이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수만 총괄이 되게 좀, 그래도 비전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막 그룹 한 팀에 뭐 9명 막 이렇게 나오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SM이 만들어 놓은 문화일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선도적인 회사고 하여튼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K-POP이라는 산업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업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 좋은 골드만삭스, 그 좋은 KKR 다니다가 왜 독립을 하셨고 그것도 이제 한국에 와서 사모펀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또 한국은 뭔가 되게 자본시장이 그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물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씁쓸하긴 합니다만 왜 한국에 와서 사모펀드를 만드신가요? 일단은 제가 외국계 기업에 다니긴 했는데 다 서울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골드만삭스 서울 사무실, 그 다음에 KKR도 서울 사무실에서 10년을 일한 거여서 그리고 저도 아예 그냥 한국에서만 쭉 자랐거든요. 고향이 대구인데,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평생 동안 했던 한국에서 살면서 약간 해외파 이런 거 아니고 약간? 전혀 아닙니다. 토종파? 완전 토종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제가 원래 되게 주식 덕후예요, 어릴 때부터. 주식 덕후? 네, 되게 투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주식책도 많이 읽고, 경제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관심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이런 책도 나오고 가치투자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나중에 그거 알게 됐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치투자가 좀 쉽지 않다. 왜냐면은 가치주가 영원히 가치주니까 20년 동안 가치주더라고. 가치만 있어. 네, 왜냐면 아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어쨌든 좋은 투자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시장은 되게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비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쪽 시장은 처음에 제가 이제 KK를 왔을 때만 해도 오비맥주 같은 회사를 에비따라고 하거든요. 에비따의 9배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웬만한 좋은 회사면 엄청 높은 값을 주고 사야 되는 시장이 됐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금 조달도 싸진 거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금 수익이 있는 곳을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상장사가 너무 싼 거예요. 내가 이거 경영권 인수한다고 그러면 한 5조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상장실에서 1조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기회죠. 이 부분에 내가 들어가서 이 사모펀드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이쪽 분야에 들어가서 싸게 사면 좋잖아요. 싸게 사서 예를 들면 실제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싼 값에 만약에 팔 수 있거나 가치를 거기에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본질 가치라고 본다면 엄청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봤고 이제 2020년 말에 공정경제 3법 통과되고 2021년 초에 자본시작법도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전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고 빨리 나왔죠. 이거 내가 처음으로 해야겠다. 이쪽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1등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최 5등 졸업 아하 네네네 보통 이런 거 홈페이지에 잘 안 써놓는데 물론 이제 그게 수석 졸업 수석 졸업은 아니고 그 저기 뭐야 학점 얼마 이상 하면 3.9인가? 그러면은 수마쿰라우대는 해줘요. 아니 그 외국 제가 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거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바이오에 써요. 쿰라우대 아니면 수마쿰라우대 마그나마쿰라우대 이런 식으로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 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신뢰도를 좀 줄 수 있다고 봐요. 또 이번에 어떤 그 SM에 대한 주주행동주의도 본인에게는 굉장한 커리어가 되는 거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일스톤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저렇게 가치주들 많은데 왜 가치주 투자를 안 하시고 모멘텀 투자 위주로 하면 이건 어떤 큰 기관의 대표이사 말씀인데 근데 가치 투자를 한국에서 하려면 주주행동주의에 나서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기관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어떤 뭐 이렇게 문 하나는 좀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진짜 그 경영을 잘하는 CEO가 있다면 네네. 모두가 나서서 계속 경영을 맡아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황금낙하산 정관 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 때 나를 쫓아내려면 200억 원을 달라 이런 것들을 정관에 써놓고 네. 혹시 그게 뭐 외국에서도 많이 있는 게 있습니까? 황금낙하산 정관? 황금낙하산 이런 거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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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영 잘하는 사람이면 황금낙하산 제도가 없어도 계속 붙들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한번 쫓겨났었잖아요. 그렇죠.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이제 동격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듯이 네.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직 그런 인식을 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이제 주주 이익을 좀 생각해서 경영을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회사 경영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기계 디폴트고 다만 너무 이제 약간 그렇게 나가시면 그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이때까지는 되게 패배의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주 행동이네 이런 거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반대로 대주주나 이제 기업의 경영진 중에 주주 가치 좀 훼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네 뭐.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 그 백에 하나라도 이렇게 어 저기 뭐야. 본인들이 질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한국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게 되게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정상적으로 해도 네. 주가가 뭐 예를 들면 본질 가치가 100인데 뭐 20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50이면 이거 하기 힘들. 50이어도 이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계기가 돼서 이게 좀 신경을 좀 쓰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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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펀드와 개인주주들 같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오히려 임직원들이 옛날부터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오히려 일치된다는 걸 보는 거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펀드가 사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5천억짜리 펀드가 있는데 어떤 주식을 살 거예요 사면 오를 거 아니에요? 사기 전에 막 탁 들어가가지고 미리 선춤해? 선춤해서 울리고 이런 거는 문제죠 그런 거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감사 후보님이 온라인 파트너스 쪽 인사 아니냐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는 정말 약간 헛다리를 짚은 거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감사라는 거는 회사와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고 당연히 저희가 가깝게 일하고 잘 아는 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지나가는 쌀집 아저씨를 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막 기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고 회사에 독립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회사랑도 독립적이고 너네한테도 독립적이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모르는 사람을 감사로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잘 안 될 땐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저는 진짜 가슴 아픈 사례를 두 가지를 본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소액주주가 기존 대주주에게 맞선 경영권 분쟁 사례였는데 한 번은 이 회사 측에서 이 소액주주 대표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선취매라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흘렸어 그래서 그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레버리지 쓰고 있는 것도 알아서 뭔가 반대매매를 맞게 해서 막 털리도록 하려고 약간 그런 것도 한 케이스를 봤고 또 하나 케이스 때는 이 소액주주들을 이제 이제 규합을 해서 대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구속이 당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 계좌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매를 좀 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엮어 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로 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맞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보셔서 가시겠지만 이제 다 공시된 내용이고 저희도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위원에 등록된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은 SM의 한 케이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제 뭔가 이정표가 될 만한 발자국 하나를 달 표변에 남긴 것처럼 아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본 경험이 많이들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앞으로 투자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꼭 행동주의해서 뭐 대주주랑 싸우고 이런 전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하여튼 저평가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이 됐든 밸류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근데 그런 거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언라인 파트너스의 언라인이 뭔가 함께한다 아니 언라인이라는 게 그 금융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alignment of interest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지원에서 스톡옵션도 주고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포함해서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렇게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라인 파트너스입니다 언라인 파트너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또 모든 기업들의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네 이해관계가 이제 다 일치가 되는 네 그런 좀 한국의 자본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언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영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언라인 파트너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창환 대표님 또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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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